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사태를 직시하라. 60년생 금전이 생기니 행복하다. 72년생 가족의 배려가 가장 소중하다. 84년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섣부르지 말고 신중해라. 61년생 도움을 사양하지 마라. 73년생 불필요한 만남은 피하라. 85년생 안도와 정착은 후퇴를 의미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병원에 다녀오는 게 좋겠다. 62년생 내키지 않는 사람과 맺은 관계를 주의하자. 74년생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86년생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북쪽은 길하지 못하다. 63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와라. 75년생 잠복해 있던 일이 물 위로 드러날 수도 있다. 87년생 유언비어에 속지 마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비움이 크면 채움도 크다. 64년생 동쪽에서 온 나무성 씨가 귀인이다. 76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자. 88년생 시시미비를 따지지 마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푸른색과 숫자 38이 길하다. 65년생 자가온전은 피하라. 77년생 손재수 있으니 지출을 조심하자. 89년생 서쪽은 길하지 못하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예상치 못한 실수에 대비하자. 66년생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지는 마라. 78년생 협상은 시간 끌수록 유리하다. 90년생 이성에게 목매지 마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자신에게 정직해져라. 67년생 거부할 수 없는 변화라면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79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자. 91년생 비공식 뒷거래는 추후 손실로 연결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68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은 충전하자. 80년생 타성에 젖어서는 상황 개선 어렵다. 92년생 재물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고비만 넘기면 평탄하다. 69년생 매사 심사숙고하도록 하자. 81년생 어리석은 용기가 범을 잡는다. 93년생 신리는 없어도 명분은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말띠와 동업하면 다다익선이다. 70년생 천마디 말보다 한 번 실천이 중요하다. 82년생 자만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94년생 사랑도 일도 머뭇거리면 후회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조언은 자존심 버릴 때 들린다. 71년생 행복은 자신 안에 있다. 83년생 어른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95년생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90년생 어른 말씀 들으면 자세히 필요한 시기이다.